안녕하세요. 매일신문 정채연입니다. 내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. 늦은 오후부터 제주와 전남 해안에 비가 시작되겠고요. 밤에는 그 밖의 전남과 전북 남부, 경남권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. 내일 아침 최저기온 영하 1도에서 8도, 낮 최고기온 13도에서 21도로 평년보다 높겠는데요.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면서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.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포근하겠습니다. 다만 낮과 밤에 기온 차가 크겠으니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. 모레는 전국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는데요. 아침 최저기온 3도에서 10도, 낮 최고기온 9도에서 19도 되겠습니다. 남해안과 제주에 내리던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.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, 충청과 전북에 약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. 주말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봄 내음이 물씬 풍기겠습니다. 다만 일교차가 크고 곳곳에 비 소식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날씨였습니다. 이번 소식도 유익하셨나요? 매일신문 구독하기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educating